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문자열 객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string이라는 것은 이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 예제를 먼저 실행을 시켜보죠. 자, jspeed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 이렇게 얼러창이 뜨는데요. 자, 이 문자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new string이라고 해서 이 string이라고 하는 객체를 호출해서 인자값으로 egoing이라고 하는 문자를 전달을 하게 되면 이 string이 egoing이라는 문자값을 갖게 되는 거죠. 조금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egoing이라고 하는 문자 자체를 사용을 해서 단 따옴표를 두 개를, 단 따옴표 사이에다가 egoing을 적어주게 되면 egoing 문자가 만들어져서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지는 겁니다. 자, 보통 첫 번째 거는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를 쓰시면 돼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동일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단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쌍 따옴표로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에 단 따옴표를 했는데 뒤에를 쌍 따옴표를 하게 되면 이 문법상으로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앞에가 단 따옴표면 뒤에도 단 따옴표, 쌍 따옴표면 뒤에도 쌍 따옴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자 안에서 여러분이 단 따옴표를 쓰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양쪽을 쌍 따옴표로 묶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여기 있는 단 따옴표 앞에다가 역 슬래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역 슬래시는 보통 엔터 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원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게 이제 역 슬래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스케이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단 따옴표라는 것은 이 단 따옴표로 만들어진 양쪽에 단 따옴표가 배치된 그 맥락 안에서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특수기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특수기호로 해석되지 않도록 이 대피시킨다 라는 뜻에서 이스케이핑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e-s-c-a-p-i-n-g 도망가다, 대피하다 이런 뜻이죠.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을 만들게 되면 이 문자는 이것 역시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일종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또는 메소드에 접근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length라고 하는 이 문자열에는 length라고 하는 속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속성은 그 문자가 몇 자로 구성되어 있는 몇 개의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런을 눌러보면 6이라고 나오죠. 202라고 하는 이 문자열은 6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가 length라고 하는 속성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현재 이 문자가 몇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기능성 중의 하나는 str. 즉, str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담겨있는 문자열 오브젝트의 인스턴스에 .toUpperCase라고 하게 되면 이 문자열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를 이 문자열을 대문자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런을 해보면 제가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 대문자로 표시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조금 다른 작업들을 좀 해볼까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egoing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ing 부분을 ed로 바꾸고 싶다. egod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매뉴얼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생각하시고 그 일에 해당되는 내장 객체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을 뒤져서 다른 사람이 만든 내장 객체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클래스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바로 카타고라이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딱 보시면 이 각각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해당되는 객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기가 아주 좋도록 되어 있죠. 카타고라이징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려는 것은 문자를 핸들링하는 거죠. 그러면 스트링 객체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 객체를 찾아서 여기 있는 메소드들을 쭉 둘러보는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ing라고 하는 부분을 ed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치환을 하려는 건데 치환은 영어로는 replace죠. 그러면 replace에 해당되는 것이 없을까라고 찾아보는 거죠. 처음에는. 아니면 여기 있는 목록도 쭉 보면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어? replace가 있네요. 그럼 클릭해서 여기 있는 사용법을 보는 거죠. 아, visitMicrosoft라고 하는 문자열을 이 string에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고 str에다가 .replace를 하게 된 다음에 첫번째 인자로 Microsoft를 주고 두번째 인자로 w3schools라고 하는 값을 주고 실행을 해보니까 any라고 하는 변수에 visit w3school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영어가 까막눈이기 때문에 보통 영어보다는 코드를 먼저 봅니다. 코드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 것들을 이제 영어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저는 일반적으로 편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replace라고 하는 메소드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걸맞는 거라는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로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alert 그리고 str 그리고 replace 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는데 ing라고 하는 부분을 ed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run을 실행시켜보면 egoing이 egod로 바뀌었죠.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 문자의 자체를 핸들링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보는 방법 또 매뉴얼을 보면서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떤 멘탈에서 이 다큐멘테이션을 보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엿보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